그런 선물이라고 해요. 유기견을 또 키우시거든요. 그리고 또 진화 씨하고 휴장면하고 강아지가 또 같은 종이어서 뭐가 또... 제가 또 알아봐지 않습니까? 같은 종이어서 뭐가 또 통했나 봐요. 수용 씨도 팬이죠, 완전? 완전 휴즈 팬이죠. 휴장면의 휴즈 팬. 라임이 되는데요.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진짜요? 언젠가 우리 꼭 만나요 이렇게 한 번 한 마디 영어로 글로벌하게. 그쵸,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이 휴증맨. 좋습니다. 시유. 아 언젠가. 썸데이. 정말 영어 참 잘하시네요. 핵심, 핵심 영어. 뭐야? 뭐지? 뭐, 뭔가요? 아이고, 무서운데? 이 음악이 갑자기 왜 흘러나올까요? 듣는 순간 소름이 돋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연예계의 오싹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 스페셜! 하지마, 하지마. 자, 무서운 경험 지금 함께하시죠. 하지 말라고.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새벽에 너무 덥고 한 여름이었거든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어렸을 때니까 아, 목마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뒤에서 노하니 빨리 자라고 뒤에서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소름이 돋는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침에 자고 딱 눈을 떴는데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상가집에 갔다 오셨고 저는 그날 밤 혼자 잠을 잤어요.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요. 멱박이 빨라지고 간담이 편해져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감각을 자극할 아찔할 시간 소름 돋는 재미가 있습니다. 스타가 전하는 오싹한 이야기 연예계의 괴담 정말 많잖아요. 유명한 게 김태희 씨, 문채원 씨, 정영동 씨 그리고 JRP 건물에서도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많고 SM 쪽도 많죠. 가수들은 이제 녹음실, 국민 여동생 아유 양도 대박나는 노래를 말할 텐데 메인 조빠를 따라서 녹음실에 딱 들어갔는데 녹음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조빠 여기 있다가 들어갔는데 어디 갔어? 그러니 우리밖에 없어. 이곳이 문제의 녹음실. 이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컴퓨터에서 음악이 네, 이 스피커들이 그거예요. 여기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 남자 귀신이 아이유 이사하기 전에 맨날 봤던 귀신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아이유 씨 앨범에 혼자 있는 방이라는 가사가 그 귀신 얘기라는 것도 있어요. 소리도 없이 날마다 자꾸만 잠든 날 흔들지 그 생김새가 정말 이렇게 원빈 아니 이런 꽃미남 귀신이었다고요? 그 정도로 너무 잘생겼어요. 네. 내 아이유 씨도 굉장히 행복했다고 했는데 귀신 양다리 아니에요? 양다리인데요? 자 그럼 한 번쯤 보고픈 비주얼 귀신 누가 있을까요? 5위 이보다 상큼한 귀신은 없습니다. 러블리 신민아 4위 무서운 그녀의 반전 실체 지금 보니 제 스타일이네요. 데이비 체인 이 친구라면 괜찮죠. 세상 가장 귀여운 꼬마 유령 테스퍼 보기만 해도 매혹되는 청순 미녀 왕조연이 2위입니다. 그리고 1위는 반역 시절 귀신력 지금은 귀신 잡는 헤딩 대치신 펑빈 영화 4인용 식탁이라고 있었어요. 영화 초반부에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에 원래는 애들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찍혀있다고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비어있어야 할 지하철에 언뜻 보이는 패딩 입은 남자의 형체 그때 시사에 봤던 여성 관객분은 너무 놀라서 3주 동안 입원을 하기로 했었어요. 실제로 이승환 씨 같은 경우도 왜 이승환 씨의 뮤직비디오에도 묘령의 여인이 등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조냐 사실이냐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이승환 씨는 지금도 그게 귀신이라고 믿고 계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실미도 실제 촬영지 심미도에서도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폰카로 셀카를 찍었는데 그 뒤에 제 뒤에 묘한 형체의 이 창틀에 사람의 형태 같은 게 찍힌 적이 있었어요. 세트용으로 만들어놓은 가짜 창이지 거기는 도저히 사람의 형체가 그림자로라도 있을 수 없는 창인데 그렇게 찍혀있더라고요. 사진이 특히 공포영화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공포영화 항상 빠지지 않죠. 뭔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항상 있죠. 박보영 씨가 나왔던 미확인 동영상이라는 공포영화가 있었어요. 이런 정말 지금 같은 암실 속을 핸드폰 하나를 들고 가서